자 36번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파스트잇섬 게임이라고 하는거 경제의 삶에서 그거는 거래입니다. 인여물의 거래입니다. 만약에 한 농사꾼이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곡식을요.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한 목축업자가 더 많은 우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얘네들 양쪽 다가요 이득을 보겠죠. 만약 그들이 거래를 한다면 어떤 밀과 우유를 거래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물론 교환 있죠. 어떤 한 순간의 제때의 교환 이게 오로지 그만한 값어치를 할 겁니다. 뭐할 때. 분업이 있을 때 말입니다. 분업이 있을 때. 아무 소용없을 건데. 농사꾼이 주는거 한 부셀의 한 푸대의 어떤 밀을 다른 농사꾼한테 주는거 그리고 받는거 한 부셀의 한 푸대의 밀을 보답으로 받는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본적인 통찰이 있죠. 현대 경제학의 통찰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바로 핵심적인거 있죠. 창조. 그러니까 부예창조의 핵심이라고 하는거는 분업이라는 겁니다. 그 분업이라는거 안에서 전문가들이 배울 수 있는거죠. 만들어내는 것을 제품을 뭘 가지고서 점점점점 증가하는 비용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그리고 또 가지는거죠. 뭘 가집니까. 수단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 그들의 특화되어진 제품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 한 기반시설 있죠. 그게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기반시설은 교통이에요. 이게 만들어주는거죠. 그걸 가능하게. 누가 뭐하는걸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생산자가 거래하는거. 그들의 인여물을 심지어 언제에도 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때에도 말입니다. 멀리. 또 다른거는요. 돈이에요. 이자입니다. 중간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허락해주는거지. 생산자들이 교환할 수 있도록 많은 종류의 인여물들을 뭐랑 많은 다른 생산자들이랑 교환하도록 해주는거죠. 많은 시점에 걸쳐서 말입니다. 제때. 자 흐름과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전통 전형적인. 왜 이렇게 두고. 깜짝이야. 맨날 얇은 펜으로 바꾼다는게 쉽지가 않네요. 이 전통적인. 이것도 흰색인데. 파란색으로 바꾸고.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전통적인. 파지티브 썸게임이라고 하는거. 노도이득. 나도게이득. 이런 어떤 이득을 보는것은. 무엇이다. 이념을 거래하는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를 들거든요. 농사꾼이 이제 더 많은 곡식 가지고 있는겁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념을. 더 많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거보다. 그 다음에 이제 목축업자. 소치고 양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거보다 더 많은 우유를 가지고 있으면. 밀하고 저 우유하고 거래하면 좋죠. 다 이기는거죠. 윈윈이죠. 뭡니까. 파지티브 썸게임이 되는겁니다. 예. 근데 뭐가 필요하다. 분업이 필요합니다. 분업이. 분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필요한 이유를 시에서 말하는거에요. 뭡니까.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밀 키우는 놈들끼리 밀 교환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아 선생님 우리 영어 분업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 수업을 한시간 듣고. 그 선생님이 제 수업을 한시간 듣고. 서로 집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뭐였지. 이런거 아닙니까.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자리면 또 의미가 달라지겠죠. 아. 수업을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 저분한테 이런게 배울게 있다. 아니면 뭐. 아 수업은. 저런 또 아이디어가 있네. 아 저런 수법은 나도 좀 써봐야지. 이런거랑 모르겠는데. 그냥 영어 수업하니까. 아 투부정사에는 어떤 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로 뭐. 아 저는 현재 분사하고. 그리고 또 분사공원을 같이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이거 둘이 이제 나누어서 분업해서 하고. 서로 들은 다음에 돌아간다. 왜 뭐였지. 이겁니다. 어. 그 말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뭐다. 어. 분업이라는게 필요한데. 그 분업이라는거 안에서 뭐다. 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수단을 가지는거에요. 교환하는거죠. 뭐를요. 특화된 제품을 말이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이거를 허용해주는 그. 어. 인프라. 한마디로.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거. 그게 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다른거는. 돈도 있고 이자도 있고 중간상임도 있어갖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간다. 한마디로. 잘 먹고 산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서로간에 윈윈하는 게임이 필요하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거. 분업입니다. 그거를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거. 바로 무엇이다. 교통입니다. 간략하게 어법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에. 전형적인. 파스틱 썸 게임이라고 하는거. 경제의 삶에서. 그것은 교환하기이다. 이때. 트레이딩은요. 그냥. 거래입니다. 명사야. 명사. 앞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응. 그냥.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는겁니다. 무엇의 거래? 이녀물의 거래야. 이녀물. surplus. 이러면요. 이녀물이야. 이녀물. 이녀물. 설마 뭐 그 이녀물이 뭔지. 이녀물 모르는 사람 없죠. 이녀물. 남는 물건입니다. 남는 물건. 만약에 한 농사꾼이요. 곡식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뭐보다?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다면. 응? 여기서 안 끝났네. 자.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하면. 한 목축업자가 소치고 양치는 사람입니다. hurt. 이러면 이제. 물이나 떼도 되고. 그럼 물이나 떼를. 몰다.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많은 우유를 가지고 있다면. 뭐보다? 그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같은 수법 썼네. if가 또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얘네 양쪽 다가. come out ahead 하면은요. 아주 뭐 이득을 본다. 이런 말입니다. 잘 알아놓읍시다. 뭐라고요? come out ahead. 이득을 보다. 개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걔네들이 거래한다면. 어떤 밀과 그리고 어떤 우유를 거래한다면. trade A for B 해가지고 이제. A하고 B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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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다 이기게 되는 거죠. 물론. 한 교환은 말입니다. 어떤 한 순간에. 어떤 한 시기에서 한 순간에 어떤 교환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그만한 값어치를 할 뿐이다. 팽이 하면은요. 일형식 자동사로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분업이 있을 때 분업이. 분업이 있을 때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there would be no point 하면요. 통으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아무 소용없어. 이 자리에 use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쓸모없거든. 여기 in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알아놓읍시다. 이거는 지금 의미상 주어고요. 보니까 이게 이인의 목적으로 4번이 온 겁니다. 주는 거. 근데 4-1이네. 왜? 4-2가 있거든. 여기 있네. 예? 쉽게 말하면. 한 농사꾼이 뭐하는 거? 한 부셸의 밀을 또 다른 농사꾼에게 주고. 그리고 보답으로. 인 리턴. 그 보답으로다가 밀을 한 부셸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셸 하면은요. 이. 푸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푸대. 부대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푸대. 부대 하면은 뭐. 부산대인가요?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푸대 한 푸대. 그러니까 이게. 용적 단위로. 36리터 정도 되는 용적 단위랍니다. 예전에 이제 이 부셸이 마을마다 개판으로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럴 바에야. 야 이거 통일하자. 해가지고 도량형을 이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죠. 자 아무튼. 근본적인 통찰. 현대 경제학의 근본적인 통찰은 무엇이다? 대절 이하라는 것이다. 그 핵심. 어디로의 핵심. 부의 창조. 거기로 가는 비결. 핵심은 분업이다 라는 것이다. 분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주는데. 뒤에가 완전한 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분업받거든요. 위치가. 그 분업에서. 그 분업에서. 전문가들이 배우는 겁니다. 보니까 P1이네. 만들어내는 걸 배우거든. 만들어내는 것을. 상품 만들어내는 걸 배우거든요. 뭘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걸 배우죠. 점점점점 증가하는. 5번이네. 점점 증가하는.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걸 배우고. 그리고 또 뭐다. 가지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이거야 이거. 끝까지가. 그리고. 대절 이하 있죠. 이게 여기까지 다 묶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즉. 비결은. 부의 창조로의 비결이나 핵심. 이것은. 분업인데. 이 분업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분업 안에서 전문가들은. 배우기도 하고. 이걸. 그리고 또. 가지기도 한다. 수단을. 단복수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차. 뭐 할 수 있는 수단. 교환할 수 있는 수단. 2번이죠. 뭘 교환한다. 그들의 특화되어진. 8번이죠. 그런 제품을 의득해. 효율적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한. 기반시설은. 그게 뭐하는. 그것이 효율적인 교환을. 허락해주는. 주격관계대명사죠. 그게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시설은. 무엇이다. 교통이다. 그리고 그것이. 만듭니다. 그것을. 감옥이죠. 가능하게. 뭐. 이거 의미상 주어죠. 이거 뭡니까. 진목이죠. 그럼 뭡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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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어. 그게. 만든다. 그거. 가능하게. 누가 뭐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 바로. 생산자들이. 그들의 이념을. 교환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 심지어 뭐할 때 조차. 그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separate. 분리시키다. 따로 떼어놓다. 알겠습니까. 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는. 돈이야. 돈. 이자야. 이자. 중간상인이야. 그리고 그게. 허락해 주지. 왜. 위치 다음에. allow에. S가 안 붙어 있느냐 하면. 얘네들 다 받아서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허락해 주지. 누가 뭐하는 거. 생산자가. 교환하는 걸 허락해 주지. 5형식인 거. 이해됐죠. 내내. 동동입니다. 많은 종류의 이념을요. 뭐랑 교환하는 거. 많은 다른 생산자와 함께. 교환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많은 시점에. 시간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